미니멀 라이프 다음은 습관이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면서 내 마음은 안정되어 갔다. 미니멀 라이프는 말 그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집에 있는 물건을 줄이고 정리하고 청소하는 습관을 들였다. 마음과 방의 상태는 이어져 있다. 항상 깨끗한 방은 내가 우울함의 밑바닥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안전망이 되어주었다. 물건을 줄인 것은 정말 다행이었다. 술을 끊은 것도 도움이 되었다. 술을 끊지 않았다면 나는 대낮부터 술을 들이키며 허전함에 달랬을 것이다. 나에게 부족한 것은 일상의 보람이었다.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만한 일이 필요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깨병을 부려서 학교를 쉬면 그것이 통한 순간에는 기쁘지만 마음이 점점 무거워진다. 마찬가지로 일할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적당한 용무로 화이트보드에 써놓고 퇴근하는 것은 좋았지만 돌아가는 길에 자책감이 밀려왔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습관이라는 주제가 없었다면 내 마음은 밀몰리스트가 되기 전에 황폐했던 모습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 습관은 시간과 에너지가 충분하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기도 한다. 내가 습관을 들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배운 지혜가 업무나 육아로 바쁜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다. 단순한 생활의 이점 물건을 엄선하게 되었으므로 쇼핑이나 물건을 관리하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절약한 시간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물건을 줄인 것의 또 다른 이점은 다른 모든 습관의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내가 요가를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방에 물건이 적어서 요가 매트를 깔았다가 접는 것이 간단하기 때문이다. 운동복이 행방불명되면 그 이유만으로도 헬스장에 가기 싫어진다. 지저분한 방에서 일어나는 것과 깨끗한 방에서 일어나는 것은 기분이 다르다. 습관을 만들고 싶을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첫걸음으로 물건 줄이는 일을 권한다. 적절하게 물건을 줄이면 아예 지저분해질 일 자체가 줄어든다. 복잡한 청소의 기술을 취득하지 않아도 정리가 습관이 된다. 물론 습관을 들이는 순서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운동 습관을 들인 후에 물건을 정리한 사람도 있다. 그는 근력운동으로 신체를 단련하는 습관이 생기자 자연스럽게 옷태가 좋아졌고 그 후로는 청바지에 티셔츠만 입어도 충분히 멋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다음 옷을 줄이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외 소지품까지 줄였다. 먼저 다이어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놀드 슈어제네거처럼 보디빌딩이라는 근육을 단련하는 습관에서 시작해서 배우, 정치가로 경력이 넓어진 사람도 있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 평소와 같은 일을 한다. 스즈키 이치로 마시멜로를 계속 보면 실패한다. 이것은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도파민은 쾌감을 느낄 때 방출되는 신경전달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다. 신경학자 볼프람 슈츠는 원숭이에게 다양한 보상을 주는 실험을 했다. 원숭이의 혀에 과일 주스 한 방울을 흘리면 도파민이 집중하는 산조체가 급격히 발화했다. 그러나 주스를 주기 전에 불빛으로 신호를 주면 도파민은 주스가 아니라 그 빛에 반응했다.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징조에 반응한 것이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모바일 메신저나 SNS를 하면서 흥분될 때는 메시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위에 빨간 알림이 나타날 때가 아닐까? 맥주도 그 자체가 아니라 맥주 캔을 따는 소리나 컵에 따르는 소리에 이끌려서 마시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는가? 도파민에 관해서는 이런 실험도 있다. 쥐에게 도파민을 차단하는 약물을 주입했더니 아무리 맛있는 먹이가 있어도 먹으려고 하지 않고 굶어 죽었다. 도파민이 차단되면 욕구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쥐는 먹지 않는다. 도파민은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원한다고 생각해서 행동에 옮기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따라서 도파민이 작용하지 않으면 원한다는 생각조차 없어지고 당연히 행동도 하지 않게 된다. 눈앞에 마시멜로를 참지 못해 먹금한 아이들은 당연히 이전에도 마시멜로를 먹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눈앞에 놓인 마시멜로를 보기만 해도 씹었을 때의 부드러운 느낌과 단맛이 입안에 퍼져서 마시멜로를 먹었을 때와 같은 감각이 뇌속에 재생된다. 도파민이 작용해서 먹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나고 행동을 이끌어낸다. 그런 유혹에 몇 번 노출되면 금세 참지 못하게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래서 마시멜로를 먹고 싶은 욕망을 참으려면 애초에 유혹당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앞 현실을 파악하는 차가운 시스템의 인지력이 필요하다. 마시멜로를 둥글게 부푼 구름이라고 생각해보려고 조언하자 두 배 더 오래 기다렸다. 또한 마시멜로를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해보라고 하자 평균 18분 동안 기다렸다. 이처럼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단지 구름이나 가짜라고 생각하기만 해도 아이들은 더 오래 기다렸다. 애초에 유혹당한 횟수가 줄어든 것이다. 본래의 실험에서 기다리는데 성공한 아이들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마시멜로에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뛰어난 직감을 지닌 것이다. 하지 않을 일을 정한다.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로 인해 괴로움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푸블릴리우스, 시루스 아무리 제멋대로 하루를 보내더라도 어쨌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하루를 보내게 된다. 빈둥거릴 예정으로 하루 스케줄이 꽉 찬 사람도 있다. 그것이 본인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사람의 하루는 습관으로 채워져 있다. 때문에 새로운 습관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습관을 퇴장시켜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을 일을 정하는 것이다. 어떤 습관을 버려야 하는가? 이 문제는 답을 찾기가 어렵다. 사람은 특정한 습관이 스트레스 해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무라카미 하르키는 매일 달리기를 하고 소설을 집필할 때는 정해놓은 분량만 글을 쓴다.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그는 몇 번이나 거절하면 상대는 기분이 상한다 라고 했다. 소설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특정 다수인 독자와의 연결이며 그는 그것을 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에게 미움받는 일을 대가로 치르고 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프로는 그저 시간이 되면 일에 착수할 뿐이다. 직업이 가진 고정관념이 있다. 작가라면 의뢰에 마감을 지키지 못하는 법이고 아티스트는 밤새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린다. 어느 작가는 원거는 마감 후에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감 시간이 거의 다 될 때까지 버티다가 영감이 찾아온 시점에 멧돼지처럼 원거지에 돌진해서 써내려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161명의 작가와 아티스트들의 일상을 담은 리추얼을 읽으면 그런 환상이 보기 좋게 깨진다. 실제로 자기 분야에서 눈부시게 활약하는 사람들의 일상은 상당히 규칙적이다. 화가 첫 클로즈는 영감이 솟아났을 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아마추어 같은 생각이다. 프로는 그저 시간이 되면 일에 착수할 뿐이다. 라고 말했다. 작곡가 존 아담스도 내 경험을 통해 말하자면 정말로 창조적인 사람들이 일하는 습관은 극히 평범하다. 라고 말했다. 낮춰야 할 세 가지 장벽 거리, 시간, 순서 우리가 습관을 만들 때 낮춰야 할 장벽에는 거리, 시간, 순서가 있다. 먼저 거리와 시간의 장벽을 살펴보자. 달리기를 할 때 멋진 장소에 가서 한다면 얼마나 즐거울까? 하지만 그곳이 전차를 타고 한 시간이나 가야 한다면 습관이 되기 어렵다. 집 근처에서 달리기 코스를 찾아야 꾸준히 할 수 있다. 헬스장에 다닌다면 무엇보다 집에서 가까운 곳이 최고다. 어떤 일을 지속하고 싶다면 먼저 거리를 확 줄이자. 다음은 순서라는 장벽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헬스장에 다니는 습관을 들일 때 일단 필요한 물건을 줄였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운동을 하러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헬스장에 갈 때 순서를 전부 들춰보고 무엇이 걸리적거리는지 생각해 보았다. 헬스장은 집에서 가깝고 자동차를 타면 금세 도착한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장벽 중 하나는 꽃 끼는 타이츠를 입거나 벗는 번거로운 행위였다. 사소한 일이지만 그런 일이 쌓이면 의욕이 꺾인다. 운동을 할 때 타이츠를 입는 스타일이 멋있다고 생각했지만 입고 벗기 편한 평범한 바지를 입기로 했다. 일부러 스포츠 음료를 챙겨가던 일도 중단하고 그냥 물을 마시기로 했다. 신발을 넣는 봉투나 가라에벌 옷을 넣는 가방도 꺼내기 쉬운 것으로 바꾸었다. 사소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헬스장에 가는 습관이 생겼으니 큰 효과를 거둔 셈이다. 순서의 장벽을 낮추는 일에 관해서 이런 재밌는 조언도 있다. 마라토너 단이가와 마리는 겨울에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하고 싶다면 파자마를 입은 채로 바로 나가라고 말했다. 분명 추운 아침에 잠에서 깬 다음 옷을 갈아입으면서 느끼는 괴로움이나 번거로움을 제거하면 습관을 만들기가 쉬울 것이다. 마음을 바꾸면 태도가 바뀐다.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운명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힌드교의 가르침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죠. 사사키우미오의 나는 습관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 라는 책이었어요. 맞아요. 눈에서 안 보이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좋은 것에도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지금 내가 보지 않아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 특히 게임 같은 거 뭔가 재밌는데 뭔가 인생을 좀 낭비하는 기분이 든다. 이런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삭제해버리는데 정말로 눈에서 안 보이고 접속하기가 힘들면 그냥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접속하기 힘들 때 한 번 이렇게 막히잖아요. 막힐 때 내가 왜 그걸 삭제했는지 한 번 다시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웹브라우저에도 특히 크롬 쓰시는 분들 확장 프로그램 설치 가능하잖아요. 거기서 저는 이제 사이트를 블록하는 사이트를 막는 기능을 가끔 사용하는데 집중해야 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정말 잊어야 될 때는 안 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잊어야 되는 기억이나 잊어야 되는 사람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눈을 감고 그 사람의 이름이나 내가 잊어야 될 것들 그런 리스트 같은 걸 가상으로 이제 머릿속에 옆사에다 쓰는 거죠. 그리고 불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휙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작아진다는 느낌으로 상상을 하면서 그게 안 보일 때까지 보내버리는 거죠. 뭔 소린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은근히 가끔 해보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저도 항상 생각하려고 하는 내 의지력을 믿지 마라 작가 빅토르 위고도 하인한테 옷을 전부 다 감추라고 했대요.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갈 수 없는 상을 만들어서 지필에 전념하는 방법을 썼다고 해요. 모델 이소라 씨 유튜브가 있는데 이소라 씨는 자기관리 잘하기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음식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 이소라 씨도 밤에 자기 전에 간식이나 음식이 들어있는 찬장 이런 곳을 박스 테이프로 문을 아예 닫아 놓고 주무시러 가시더라고요. 내 의지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꼭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좀 삭제하거나 그 사람을 멀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만나면서 굳이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이걸 극복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무라카미 아르키도 소설을 쓰려고 주변 지인들한테 미움받는다는데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읽는 것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이뤄야 할 것들이 특히 여러분을 괴롭게 하던 것들이었다면 더 생각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더 하고 싶은 일 더 즐거운 일 오래된 습관은 새 습관으로 밀어내야 한다고 하잖아요. 싫은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일 그걸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예 그냥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고 모임에 나가서 나를 바쁘게 하면 자연스럽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에 시간을 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오스카 와일드 명언은 항상 공감이 가고 너무 재밌는데 나는 온갖 일에 저항할 수 있다. 유혹을 제외하고는 참 오스카 와일드가 요즘 사람이면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이름을 완전 날렸을 것 같아요. 원래 작가라도 유명했지만 그 시절에도 참 친구하고 싶은 사람 같아요. 웃긴데 통찰력이 아주 뛰어난 거죠. 아무튼 저도 제 의지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항상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자기 전에 그게 다 체크가 돼 있으면 참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재능을 끌어올려주는 습관의 힘 죽어야 고치는 습관 살아서 바꾸자 습관을 조금 바꿔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 다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